제125강 절사자입니다. 교재 제19장 비수비자하고 있습니다. 절사, 관청, 시라고도 하네요. 절, 관청, 환관, 내시, 사찰, 사원, 사탑할 때 쓰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갈지자하고 아래는 마디촌자의 결합이죠. 갈지와 마디촌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갈지라는 글자를 먼저 보면은 이거는 그칠지자하고 아래는 가로전하늘의 결합이죠. 가로전하늘은 국경이고 담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국경 안쪽에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나가가지고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말인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다 또는 목적지에 이르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땅이라고 한다면은 씨가 묻혀도 땅속에 머무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싹을 태우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묻히면은 죽겠죠. 그래서 죽었다가 되살아나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근데 사람은 죽어서 되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생기를 되찾았다. 병이 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은 마디촌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자는 다들 손목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맥박이 뛰는 부위를 표시했다라고들 하는데 이게 선입니까? 아니면 점입니까? 선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가로선 하늘은 담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우파니까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국경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담, 그러니까 국경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손은 다시 이렇게 정위치로 돌아와야 되겠죠. 바로 손을 담장 밖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다시 들이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한자는 동영상입니다. 글자를 보면은 이 가로선 한쪽을 떼가지고 통로를 만들었죠. 맴돌기 장애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다시 들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다가 당겼다가 내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러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국경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담장 밖에는 적, 그러니까 죄인을 끌어온다든지 또는요, 사신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가 당겼을 때 움직이는 신체 부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팔꿈치죠. 그래서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이 고기 육자를 넣은 게 팔꿈치 주라는 글자죠. 자, 한번 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글자가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손목에 점을 찍었네, 어쨌네 그러고들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별표 두 개 하시고 이 마디촌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런 동작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글자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 껑거리 끈 주라는 글자가 있네요. 가는 실명입니다. 끈을 잡아당기다. 또는요, 죄인을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제 놈께 국경 밖으로 나가가지고 죄인을 끌어오든 아니면 외국에서 손님을 데려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길을 모르니까 길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꾸 낭떠리 쪽으로 가려는 거야. 또는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부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쪽으로 못 가게 잡아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길 안내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할 도라는 글자는 길도자가 있죠. 길을 가는데 야, 이쪽이야 하면서 잡아 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인도하다, 지도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리고 앞서 말한 이 껑거리 끈이라는 건 뭐냐면 마소를 부를 때 쓰는 끈이죠. 그러니까 곱비나 재가리 끈을 묶죠. 그런 다음에 이쪽 저쪽으로 막 당겨가지고 마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글자 훈이 마디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길 안내를 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또 여기서는 이쪽으로 또 여기서는 이쪽으로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서 전체의 경로가 이 각각의 구간으로 나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리저리 꺾였습니다. 이거를 마디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나무 줄기의 마디 자, 사람이라면요. 뼈와 뼈가 만나가지고 꺾이는 부분이 마디죠. 자, 이게 손입니다. 손은 이 팔꿈치에서 손목 손목에서 손오리뼈 그리고 손가락뼈로 그러니까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 거기를 마디라고 하죠. 자, 이 길 역시도 길목길목이 생겨가지고 각각의 구간이 생겼죠. 이리저리 그리고 꺾였죠. 그래서 이 글자는 구간구간 부분 부분, 길목길목, 마디마디 등등등 뭐라고 하든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또 이 마디라는 거는 이 전체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잘게 쪼갠 토막, 부분 그런 걸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어렵죠. 저도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글자는 그냥 길안내려 하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간구간 끊어서 이렇게 길안내려 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그래서 구간구간, 마디마디, 부분, 부분, 조금, 조금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 글자는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연상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글자는 마디마디, 부분, 부분, 토막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토막이 되게 이렇게 때려 부수다 조각, 조금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글자를 보세요. 손으로요. 이 바닥을 내리치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어떻게?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쿵쿵 내리치면서 때려 부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밀촌이라는 글자입니다. 칼도 있잖아요. 칼을 잡아 그리고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칼로 이렇게 탁탁탁탁 내리쳐서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훈점이다라는 거는 고기 같은 거를 여러 조각으로 얇게 배다, 썰다 그런 말이죠. 좀 징그럽습니다. 자, 이 마디촌자는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자라는 게 매번 나오는 글자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절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이것저것 막 섞는 거야.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니까. 자, 첫 번째 이 갈지라는 글자는 어쨌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디초는 부분, 부분, 마디, 마디, 조금, 조금, 길목, 길목 그런 뜻이죠.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씩. 자, 그러면 왜 조금씩 갈까요? 한 방에 가지. 뭐가 무서운지 주저주저 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머뭇거릴 칠자는 그칠 칠자죠. 그러니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러니까 멈칫멈칫 한다. 그 말인 거죠.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고. 자, 다음이요. 갈지라는 글자는 간다는 거고 마디촌이라는 거는 잡아 끄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담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못하게 잡아 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언덕치라는 글자는 매산자네요. 산을 오르지 못하게 잡아 끈다는 거죠. 뭔 소리냐? 높은 산은 자연 국경이죠. 적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잡아 끈다. 그 말이죠. 또는요. 산이 있는데 너무 가파른 거야. 그래서 마치 누가 아래에서 잡아 끄는 듯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고개라든지 쟤, 우뚝 솟다, 멈추다 그렇게 돼 있죠. 적과 대치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내가 국경 밖으로 나가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잡아 끄는 모습이죠. 앞서 말한 대로 마중을 나가가지고 손님을 받고 길안내려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맞이하다, 접대하다 손님을 모시고 시중들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시죠. 자, 그러면 이 관청은 어떤 관청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라든지 대통령 비서실 그 정도 되겠죠. 외국 사신을 모시는 그런 부서 또는 객사 같은 그런 집 또는요 왕을 모시는 시중들은 것이죠. 예를 들면 관청시라는 글자는 문 문잖아요. 자, 이 국경에는 문이 있겠죠. 그 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린다 그런 말이겠죠. 자, 믿을 시라는 글자는 마음심입니다. 보세요. 자,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은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끄는 사람을 믿고 마음심자 마음을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 가로선 안일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가로선 안일은 땅입니다. 안팎의 경계가 되는 거죠. 땅속과 땅밤 그래서 이게 국가라면 담이 되는 거고 물이라면 물속과 물밖의 경계 수면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이라면 몸속과 몸밖의 경계 껍질이 되는 거죠. 살가죽 살껍질 땅가죽 땅껍질 같은 말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요 이 갈지라는 글자는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마디촌자는 조금이죠. 부분 자, 이런 겁니다. 갈지라는 글자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아예 나온 건데 얘는 마디촌자가 붙었으니까 그 일부만 그러니까 조금만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으면요. 섬지라는 글자는 물숫자가 들어있네요. 자, 섬이라는 것은 물이 차면 이 물속의 장비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이렇게 밖으로 삐져 나오는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치질 치라는 글자입니다. 병들어 기대력입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이 가로선 한일이라는 것은 살가죽, 살갑질입니다. 바로 속살이 이 살가죽 밖으로 불거져 나온 질병 그게 치라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문 뿐만이 아니라 뭐 백화사전을 보니까 9개 정도 질환이 있다던데 궁금하면은 좀 찾아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끝으로 대체 이 절은 뭐냐. 자, 보세요. 사실 이런 글자는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을 경험을 해봐야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알고 보면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라고 치면은 여기는 세상 밖이죠. 여기가 이승이면은 여기는 저승이 되는 거죠. 자, 누군가요? 이승에서 살다가 갈지자 저승으로 간 거야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를요. 마디촌자 붙잡아서 끌고 온다는 겁니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끌고 온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른다는 거죠. 자, 글자로 봅니다. 갈지라는 글자는 어쨌든 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죽었다가 되살라는 거라고 했죠. 바로 죽어서 땅에 묻힌 자를 되살린다. 영혼을 불러온다는 거죠. 바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사 또는 사당 같은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설명 끝. 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약간 서운했다는 거죠. 보세요. 특히 이 갈지라는 글자는 이 세상 밖으로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머무는 거죠. 자, 절이라는 곳은 이 속세를 벗어난 산에서 사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죠. 그거를 출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절이죠. 자, 보세요. 듣고 보니까 다 말이 되죠. 자, 학설은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마디촌자를 선을, 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절사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글자는 이 기본 부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알려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퍼포나 만하죠. 어, 이거는 말이야 절사자의 사 관정시자의 시가 치 치 시 시 치 치 로 발음법으로만 쓰인 거야. 아무런 뜻이 없어. 형성자야. 하고는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뿐일까요? 자, 문자 교수가 쓴 글입니다. 이거는 본래 들다가 본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시다 관청이 됐다고 한다는 건데 자, 보세요. 뭔가를 들고 있으면 모시는 겁니까? 내가 글을 쓰려고 볼펜을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누구 시중도냐? 그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야, 그러면 이게 왜 절이 된 거야? 하니까 자, 우리 방에는 한자를 공부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 원래 이거는 관청이었는데 절이 된 거야. 왜냐면은 후한 때 인도 승려가 불교를 전파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홍려시, 백마시라는 관청에서 잠을 잤다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이게 절이 됐어라고 한다는 거죠. 보세요. 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러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본래 이 글자는 손님을 모시는 관청도 되는 거고 부처를 모시는 절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글을 보면 열이 받냐면은 자, 본질이라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자, 보세요. 한자 책이면은 한자 시간이면은 한자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니까 이런저런 온갖 잡소리를 끌어다가 덧붙인다는 거죠. 마치 역사, 종교, 철학, 언어 이딴 거를 모두 알아야 한자를 알 수 있다는 뜻이 그래서 정작 알고 싶어하는 거를 영원히 이 어둠의 세계로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근데 한자 하는데 무슨 놈의 인도, 승려가 어쩌고 저쩌고 이딴 걸 다 알아야 됩니까? 한자는 그냥 상식이라는 거예요. 어? 해가 떴네. 밝아졌네. 어? 해가 졌네. 어두워졌네. 그게 다죠. 이딴 거 몰라도 그냥 이 세상을 보편적 사고로만 볼 수 있으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종종 야, 역사, 철학, 천문 등등등 이런 걸 알아야 한자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거야. 근데 니깐 놈이 무슨 수로 한자를 가르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모두 알아야 글자를 배울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걸 몇 명이나 배울 수 있을까요? 글자가 먼저죠. 글자를 알아야 역사를 배우든 철학을 배우든 뭘 배우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 나온 김에 잔소리를 좀 해봤고요. 상구반자 모실 시입니다. 사람이 이자죠. 사람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손이 뒵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하면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손님을 모시거나 또는 관청에서 시중을 드는 벼스라치 또는 종입니다. 모시다 시중들다 내시 시녀 문화시중 시첩 할 때 쓰는 글자죠. 다음은 기다릴 됩니다. 기다리다 대비하다 모시다 시중들다 기대를 걸다 대접하다 대우하다 조금 걸을 척이라는 글자죠. 길입니다. 손님을 맞으러 길을 나섰다 그 말인거죠. 왜?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손님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맞이하는 것을 예로 해야겠죠. 그래서 기다릴 대죠. 여기에서요. 신분이라든지 직급에 걸맞게 대하다라는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우리도 대통령이 나가는데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이 오면 우리는 장관급이 나가죠. 상대방급에 맞춰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하다 대우하다 우대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갈지라는 글자는 국경 밖으로 나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먼 길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이 전쟁을 하러 나간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기약도 없는데 언제 오나 하고는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기대하다 학수고대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 가질 지라는 글자입니다. 돕다 버티다 받쳐주다 의지하다 가지다 지니다. 손수입니다. 이거는 팔을 뻗어가지고 뭘 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자 이거는 절사 관청 시인데 시중을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이 이렇게 혼자 걷기 힘든 거야. 그래서 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축을 해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도와준다는 겁니다. 버티다 받쳐주다 지지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리고요 이거는 좀 연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자는 동영상입니다. 보세요. 갈지라는 글자는 어쨌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디촌이라는 글자는 잡아 끄는 동작이죠. 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밀고 다시 당기다. 자 특히요 이 갈지라는 글자는 국경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국경에는 담이 있고 여기에는 초병들이 지키고 서있죠. 문을 이게 뭐냐 누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요 신분증이라든지 표를 이렇게 내밀고 그거를 다시 끌어당긴다. 도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증같이 이렇게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품을 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신분증을 이렇게 내밀고 다시 집어넣는 장면을 말하는 건데 성문같은 데를 지날 때는 그거를 내밀어서 보여줘야 되겠죠. 소지품, 지참하다, 지분, 지속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때시자입니다. 자, 이거는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날일자는 해죠. 해가 근데 왼쪽에 있네요. 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갈지자입니다.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디, 촌자 부분, 부분, 마디, 마디 조금씩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라는 걸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가는데 해가 가는 길을 부분, 부분 끌어놨다는 거죠. 뭐죠? 바로 시계죠. 시간, 시대, 시기, 시절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자, 그러면 이 훈때라는 건 뭘까요? 야, 이게 시계니까 그래서 시간이고 때야 그렇게만 설명하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보세요? 갈지라는 글자는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디, 촌자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해외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밤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절기라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고 또는요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인 거죠. 예를 들면 해가 나오면 농산일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해가 칠 무렵에는 그러니까 가을에는 곡물을 걷어들이고 그걸로 겨울을 나겠죠. 바로 이 해외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에 알맞은 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물이 등자입니다. 물이 등급, 계급, 순위 대죽자죠. 자, 대나무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이걸 생각을 하라고 앞에서 마디열자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초목은 뿌리에서 이렇게 양분을 빨아들어가지고 몸집을 키우죠. 근데 이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양분이 올라오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올라올 때까지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게 이 마디입니다. 자, 보세요. 대나무가 자라는데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마치 주저주저하듯 조금씩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의 본뜻은 뭐냐면 마디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등급, 계급도 이런 거는 뭐냐. 자, 우선요. 나무는 밑동이 굵고 위로 갈수록 좋아지죠. 특히 대나무 줄기는 이렇게 층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라든지 신분을 상징한다고 했죠. 왜? 이게 계층 피라미드 구조와 같으니까. 자, 특히 이 글자에는 마디촌자가 있죠. 마디촌은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이 대나무 줄기에서의 이 한 토막 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같은 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훈 물이는 같은 계급의 집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군에는 여러 가지 계급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위들, 여기는 중위들, 여기는 대위들, 그 말인 거죠. 등급, 월등하다, 평등하다, 균등, 동등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이제 특별할 특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학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희생에 쓰는 숫소다. 신에게 바칠 희생소는 단연 가장 질 좋은 소여야 했기에 점점점 그러니까 재물로 바친 소라 갖고 특별히 좋은 소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근데 제가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문자학이라는 세계는 참으로 관대하다.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용되고 있다. 수레가 자동차, 소가 트랙터로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방식은 똑같다. 그러니까 했다면 일어나고 해지면 잔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응함에서 산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온갖 주술설, 민간신앙설, 재물설, 도구설, 신화설, 무기설, 악기설 따위는 한자 해석과 무관하며 모두 허구다. 제가 쓴 글입니다. 깨알같은 자랑질을 하려고 제가 이 책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이 불량한자 유포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고대를 좀 미개하고 해괴한 사회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라카와 시지카라는 정신병계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런 설들은요. 문헌도 없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례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상식에 어긋난다. 그러면 100% 다 구라라는 거죠. 보세요. 분명히 소를 신에게 바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글자는 절사자니까 절에서 그랬다는 거네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살생을 금하죠. 그런데 그 신성한 절에서 살아있는 소를 칼로 찔러 죽여 그런 다음에 부처님 재단에 바쳤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도 차마 여기에 절이라는 말은 쓰지를 못하고 그냥 신에게 바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이런 해석들이 낫는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하죠. 제가 차마 좀 징그러워가지고 단을 못 보여주고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 전에 어떤 종교단체인가 어딘가에서 산소를 가죽을 벗긴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다 이 불량한 저 유포다들이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생긴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는 말이야 부처님 오신 날에 소를 재단에 바쳤어. 이게 특별할 특제가 있잖아. 이게 증거야. 그야말로 미친 소리죠. 자 글자 그대로 보셨습니다. 자 가로선 아니면 담입니다. 자 그러면 소를 가두고 있는 담윰 뭡니까? 우리겠죠. 자 여기 소가 있습니다. 자 갈지자죠. 자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디촌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잡아 끌어가지고 가둬야 되겠죠. 왜?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농산지를 시켰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안에 가뒀다. 그 말인거죠. 자 그런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 갈지라는 글자는 땅속에 머물고 있던 씨가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싹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동물로 치면 뭐가 되냐면은 어미 배 속으로 들어간 씨가 자라서 어미 배 밖으로 나왔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소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마디촌자 다른 우리에다가 이렇게 강제로 집어 넣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새끼 나오라고. 그러니까 숫소를 끌어내가지고 이 암소가 있는 우리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시네리 숫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쩌든 시네리 숫소가 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절사자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마디촌자죠. 자 제가 마디촌은 팔꿈치고 무조건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모습을 연상하라고 했죠.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몸속에 있던 뭔가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뭐죠? 흔들어가지고 씨를 빼냈다는 거죠. 자위하다. 자 이렇게만 말을 하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자 교차감정을 하면은 제가 앞에서 몸신자 할 때 설명을 했는데 몸신이란 글자는 성행입니다. 근데 마디촌자를 붙여놨죠. 그래서 팔꿈치를 흔들어가지고 하는 성적 행위 자위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정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 그래서 이 글자가 뛰어나다 특별하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품종이 우수해가지고 종자를 번식할 때 쓰는 시네리소다. 그 말인 거죠. 힘도 세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우수한 품종이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이거를 특별할 특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컷 특이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를 뭐 제물로 바친 손해였지네. 그러겠습니까. 사전에 쓰여 있잖아. 수컷 수소 특수 특별하다 야 쟤는 말이야 특출난 데가 있어. 특징 특성 특히 특색 독특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범상치 않다. 그런 말이겠죠. 자 이 특별할 특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은요. 희생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소야 근데 날생자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씨를 내리거나 씨를 받는 우수한 종자다. 그 말인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희생 그러면은 제사 때 뭘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날생자는 태어난다는 건데 왜 이거를 죽여갖고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느냐. 이거입니다. 자 사전을 봅니다. 희생은 사전에 물론 제물로 바치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대의를 바치거나 버리다. 그렇게 되어있죠. 이 소가 야 이거 많이 하면 기빠져서 일찍 죽는다는데 하면서도 야 내가 희생할게 이 암호 밀킥 죽어도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런다는 거겠죠. 자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시숫소라고 해갖고 좋은 소를 뽑아가지고 좋은 씨를 물려주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끝으로 시 시자 보겠습니다. 시인 시가 시집 할 때 쓰는데 자 말씀원이죠. 말씀원은 말이나 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설명 끝 설명 끝났다고 모른다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오원절구라고 시형식이라는데 무슨 너무 측측 평평측 그리고 뭐 운이 어떻고 그리고 글자는 맞을협이라는데 협이 어떻고 내가 이런 거를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풀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거는 조금씩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또는 글을 쓰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한다. 또는 뭐 이렇게 운자를 지키면서 말을 끊어서 한다. 뭐 대충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